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전국의 시도별로 제야전문가가 3구 대선 결과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에 이어가지고 부산광역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구 대선에 여러분들 법정 시호는 9월 9일날 끝났지만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짬짬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산광역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100위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같거나 비슷해야 되죠. 0에서 한 3%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6%에 플러스 9%입니다.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입니다. 여기 심상정 후보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더하게 되면 최소치는 마이너스 6%니까 이재명 플러스 6, 윤석열 마이너스 6, 윤석열과 심상정 더하면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0을 중심으로 해서 표가 이동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선거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선관위에서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가 표가 이동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서 인정 부분의 표를 빼앗은 다음에 그것을 전산적으로 더불음직당의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일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 선거 데이터를 누가 발표했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산광역시의 3구 대통령 선거 결과물로 발표한 겁니다. 공식적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그런 그래프인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강하게 의심을 하고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붉은 게 승리한 것은 이것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여기 보시면 부산 시내의 중구, 동구, 검정구까지 후보별 여러분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것은 사전투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갖고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갖고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뭡니까? 선거 데이터 상에서의 규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규칙이라는 것은 구별로 다소 차이가 나지만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비율을 빼앗고 심상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비율을 빼앗은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넘긴 것을 그런 착한 수학 공식에 의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을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위 표가 빼앗긴 것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표를 인위적으로 더한 것을 더하지 않는 상태로 원위치시켜 가지고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 표입니다. 예상수정토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손을 대지 않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한번 보시죠. 중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서 중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5,762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손을 대지 않는 상태로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보니까 5,762표가 아니고 4,527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관위가 여러분들 중구에서 몇 표를 받았다 발표했는 거 아닌 7,933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윤석열을 여러분들 구해보니까 7,000표가 아니고 9,123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가 발표한 거고 이거는 제야 전문가가 발표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재명 후보한테 인위적으로 대진표를 빼고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와 함께 이름들 빼앗긴 표를 더해줘서 원상복귀를 시킨 것이 바로 예상수정토탈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 강력시 사전투표 득표소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우위의 겁니다.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 41% 윤석열 후보 55% 심상정 후보 2% 윤석열과 이재명 차이는 윤석열이 6%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 이름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재명은 34% 윤석열은 61%를 받았더라. 표를 계산해 보니까 선관위 발표는 윤석열이 14만 866표로 부산 광역시의 사전투표에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추정을 해보니까 27만 5386표로 승리했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야 전문가 날밤을 세워가지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를 다 조사한 겁니다.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41%를 득표했다 사전투표에서 부산 광역시에서 그런데 제야 전문가 해보니까 34%밖에 못 얻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55%를 받았다고 선관위의 공식결을 발표했는데 구해보니까 61%를 받은 겁니다. 표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선관위의 공식 데이터는 윤석열 빼기 이재명의 부산 광역시 사전투표 득표수격차가 14만 표 차이가 났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27만 5천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정리를 깔끔하게 한 것이 이 표입니다. 윤석열이 부산 광역시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는 55만 8천 813표입니다. 여기서 6.49%를 빼앗았습니다. 심상정은 부산 광역시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가 2만 682표입니다. 여기서 0.25%를 빼앗습니다. 그 표수가 6만 8천 511표입니다. 6.74%를 빼앗고 두 후보한테서 6.74%를 더해 주었습니다. 총 조작규모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48% 총 이동한 표수는 6만 8천 511표에 곱하기 2 두 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예상은 34%를 사전투표를 득표해야 되는데 정상선거라면 41%를 득표한 거고 윤석열 후보는 정상투표였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61%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55%를 쪼그라던 겁니다. 따라서 제야전문가의 추정실을 총종합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14만 866표로 이겼다고 발표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구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27만 5천 386표로 부산에서 이겼다.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정된 값이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부산광역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갖고 그 사이에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률이죠. 윤석열의 조작률 6.49%를 빼앗고 심상정함께 0.25%를 빼앗은 것을 원상복귀를 시켜가지고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만든 다음에 추정해보니까 14만 표 차이가 아니고 27만 5천 표 차이가 났다. 그렇게 여러분들 추정을 한 거죠. 대구광역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한 것과 마찬가지로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득표수의 이동 추정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산광역시는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6.49%를 빼앗겼고 심상정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0.28%를 빼앗겼고 선관위는 표 차이가 14만 866표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는 27만 5천 386표에 여러분들 격차가 발생했다. 어제 여름에 이야기했던 서울은 조금 더 가감하게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1.29%를 빼앗고 심상정 후보와 사전투표 득표수의 0.66%를 빼앗고 선관위는 서울특별시에서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19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표 이동 것을 수정한 다음에 얻어보니까 윤석열이 서울특별시 사전투표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54만 5천61표를 타로 승리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서울의 결과라는 것은 상당히 재미나는 것이 선관위 발표가 정확하다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성을 했고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성을 했다는 교차투표가 나타난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19만 표 차로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이겼고 당일 투표에서는 패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특별시에서도 사전투표에서도 승리했고 당일 투표에서도 승리했고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표 차는 54만 표 차이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0.73%를 이겼다고 언론들이 다 떠듭니다. 무슨 일이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만 7천 표, 25만 표 못 미치는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0.73%짜리 대통령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만 보더라도 27만 표 차이를 냈고 서울시만 보더라도 54만 표 차이, 무엇이냐? 사전투표에서만 이렇게 격차를 낸 겁니다. 당일 투표까지 하면 훨씬 더 큰 거죠. 100만 표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어제 서울특별시의 당일 투표까지 합치게 되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격차가 사전투표에서만 이렇게 54만 표 차이를 서울시에서 내고 부산시에서 27만 표를 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손을 댔는지 최종 결과가 0.73%, 25만 표 채 안 되게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런 기막힌 나라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기막힌 나라에서 자식을 키우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기막힌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다 침묵하는 사회가 이런데 됐으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치르게 될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은 그거 내 일 아니고 내 빵만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가 넘어가게 되면 나라 자체가 구석구석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표를 이동했기 때문에 표를 이동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표가 왜 이렇게 이릅니까? 차이값이 플러스 6에서 플러스 9% 나오고 차이값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 나옵니까? 표를 이동시켰습니까? 표를 이동시켰습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왜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표를 이동시켰으니까 표가 이동됐으니까 선거 데이터 숫자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숫자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인정사정 봐주는 게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거는 관외 사전투표 위에 틀렸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이렇게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가 이재명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3이 나오고 윤석열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4가 왜 나오냐? 표를 이동시켰으니까 나오는 거죠 표를. 이만큼 여러분들 표를 빼앗아 이만큼 탁 이동시켜준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표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대법관들은 참 문제가 없다고 서울 법대 출신이 두 명이고 특수상부 출신이 한 명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기면 그 사람들이 다 이기고 더 벌 수 있으면 저는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갈 걸로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벌을 받으면 나라가 정상이 되겠죠. 오늘 여기에 민와예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의로움을 잃는다면 개돼지와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진돗교도 무척 충성 더러운데 참 멋있는 말이네. 사람이 의로움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정의로움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나 돼지나 금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차분하게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 나는 개돼지가 안 돼야 되겠다. 개돼지로 살아선 안 되겠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던 안 밝히던 그건 그 사람이 일이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기록이라도 남기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제가 여러분 절개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건너뛰는 법 없다. 이런 불법과 불의를 덮었을 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건너뛰는 법이 진짜 없었거든요. 대충 때우면 반드시 비용 치르고 언제가 문제뿐이죠. 서울법대 출신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이걸 다 깔아 뭉개고 하니까 그냥 참 문제가 큰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은 대구 강력실을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